저는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결국은 주님의 질서를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불러내냐면 타이타닉 비극이라고 그래요. 1890년대에, 1800년대 맨 마지막에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그런데 우기고 떠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뻔히 침몰할 걸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은 기상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2100년에는. 6도 올라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면 여러분도 우리한테는 긴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한 8주에 걸쳐서 사실은 왜 교회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사실은 다 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환경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가 환경인데 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해하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라는 한자를 보면 마루종. 마루종의 가르칠 교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가택, 종가택 그러죠? 최고 높은 집이라는 거야. 종교가 뭐야? 최고 높은 가르침이야. 최고 높은 가르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미국의 초창기에 광부들이 지하깽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이렇게 어깨에 얹고 내려갑니다. 지하깽도에. 지하깽도에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깽도에 가서 유황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아항산가스 냄새를 맡고 얘네들이 픽 쓰러져요. 그럼 광부들이 이게 위험신호다.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 사진을 보면 쫙 있는데 꼭 카나리아 사진을 어깨에 딱 있는 그런 광부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만큼 카나리아는 뭐야? 생명의 신호야. 생명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시그널.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새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명이 보호되는 거야. 그 공동체가 보호되는 거야. 그럼 지구라는 이 공동체 카나리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생명의 시그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참 기가 막히죠. 산상설교 하시죠. 마태오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설교예요. 그 갈릴레아 호수가 쭉 내려다 보이는 데서 정말 아름답죠. 해가 지고 더위가 싹 가실 때 사람들 딱 앉혀놓고 당신이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뭐냐면 진복 8단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해라. 마음이 오는 사람 깨끗해라. 깨끗한 사람 행복하여라.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일단 행복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마태오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벗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어요. 등경을 켜서 대빡에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경을 켜서 어떻게?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이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갖고 너희의 그런 착할 행시를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인들한테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것보다 종교인들한테 하는 게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 어디 가면 거의 무사 통과해요. 우리 신부들보다 수녀님이 더 좀 값이 높은가 봐. 우리 신부들은 이렇게 로만 칼라 차도 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수녀님만 타면 가시라고.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앉아계신데 어디 면허증을 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계신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내가 나이가 27, 28 때 내가 신부가 된다. 저는 좀 일찍 됐어요. 신부가 일찍 됐는데 내가 참 놀라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목욕탕을 이렇게... 나는 취미가 목욕이 취미인데. 목욕탕 이렇게 가서 앉아있는데 딱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목탕 안에서 다 빨개 벗고 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딱 탕에서 일어나더니 아유 신부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시장님이야. 그때 광명 시장님이야.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국장들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아니 지장이 일어났고 새파란한 애한테 절을 하니까 저 뭔지 모르고 다 일어난 사람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내서. 그들이 이렇게 어린 신부한테 신부님이라고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눈이 어두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 때 한 번 주의라고 나와서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틀린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원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기네들이 세상에 자꾸 썩고 부패해.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소금이 돼서 썩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고 수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안 해버립니다. 지금 지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세 시기를 거치는데 지금은 신생대의 맨 마지막 시기로 봅니다. 신생대의 맨 마지막에 탄생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최고 정점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 중에 진짜 정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그게 완성품에 가까워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이브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그 다음에 창조된 게 누구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완벽한 게 누구야? 이브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이젠 바운으로 여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에 할 날이 얼마 남았을지 나도 잘 몰라. 언제 이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가 여기 지금 미국 가고 없는 우리 양 신부님, 옛날에 교도소 사목한 신부님. 중학교 저기 뭐야, 복사 여자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난 커서 신부된다. 걔네들 머릿속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남자만 신부가 돼야 되느냐? 난 커서, 중학교에가 난 커서 뭐가 되겠다? 신부가 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의, 지구에도 관심이 없었고 우주에는 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몰라요? 유명한 얘기인데 갈릴레오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어요.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면 신부까지는 몰라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부였어요. 신부.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주도를 해서? 신부가 주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그 코페르니쿠스 때까지 누가 세상을 주도해왔느냐? 신부가 천체, 천문학자이면서, 수사학자면서, 강론가면서, 언어학자면서, 역사학자면서 신부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 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있고 난다음부터 이게 세상은 전환을 했는데 교회는 거꾸로 전환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져요. 성서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문이 전부 다 나눠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전문적인 조언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빛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그들이 그런 학문을 한다고 살아가는 거하고 연관 없는 게 아니잖아. 다 살아가는 거에 연관이 있고 결국은 하느님의 질서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질서가 다 망가진 게 500년 만에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결국은 주님의 질서를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불러냐냐면 타이타닉 비극이라고 그래요. 1890년대에, 1800년대 맨 마지막에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그런데 우기고 떠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뻔히 침몰할 걸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은 기상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2100년에는. 6도 올라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긴 건지는 모르지만 45억 년의 지구 역사 안으로 보면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침몰할 거다, 침몰할 거다. 그리고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지금부터, 지금부터 굉장히 재미나요. 나만 재미난지는 모르지만 재미납니다. 인류 역사, 그 전 역사는 공룡의 역사 말고 인류 역사만 딱 보면 제일 먼저 신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합니다. 뭐든지 신한테 물어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항상 뭐가 나와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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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제들이 항상 나와서 항상 물어보죠? 그렇죠? 그만큼 고구려 시대만 해도 누구 중심이야? 신 중심이에요. 태왕사신기, 전 많이 못 봤는데 태왕사신기도 전부 다 누구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래? 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였어요?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 완전히 구속돼서 신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신이 우리한테 모두 이렇게 다 지배를 할 수 있나? 우리가 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신으로부터 해방하기 시작해요. 누가 중심을 돼? 왕이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왕. 그래갖고 파라오 같은 경우는 지가 신이라고 그래. 사람이면서도. 그래갖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왕의. 왕의 다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인이든 노예든 거의 자유가 없었어. 다 왕 중심으로. 그냥 왕이 죽자 그러면 다 같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 대전 못 받았던 거죠. 왕이 중심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중심으로 되느냐 하면 영주 중심으로 분권화가 됩니다. 영주들이 딱 권력을 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왕은 위력이 많이 떨어지죠. 어느 영주. 우리가 말하는 백작, 공작 이런 영주들 중심으로 쫙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권력이 어떻게 돼? 많이 분산됐죠. 아니 신에서부터 왕으로 분산되다가 왕에서 영주로 분산되니 얼마나 많이 분산이 된 거예요. 영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로 내려가냐면 사장한테 내려가요. 부르조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은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그래갖고 이제 1800년대부터 누가 완전히 실권을 잡아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팔자 피는 거죠.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 한둘이야?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어. 사장, 평민까지 다 내려왔어. 평민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레테아리아 노동자들이 너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게 공산혁명이에요. 이거는 공산혁명은 단순히 무슨 다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남자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노동자의 해방에 남자의 해방인 동시에 누구의 해방이야? 노동자의 해방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지.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여성이 해방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 해방됐는데 왕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주로부터 해방되고 사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남자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유일한 층이 누구야? 여자들이 이제까지는 성적인 도구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다. 이러면서 여자의 해방이 이제 온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여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미만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북미만. 많은 대륙 중에 북미와 여성 대륙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천이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북미는 조금 나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해방이 된 거예요. 여성이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왕시대에 노예 있었죠. 제가 요즘 박경리 씨 토지를 21권을 전권을 다시 읽고 있는데 정말로 인간대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종들. 그렇죠? 지금 종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도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역사의 줄거리에 보면 지금 다... 지금 여자들이 이 시간이 어딜 지금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어. 시대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로워진 거예요. 점점점점 시대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역사로 보면 성숙돼가고 완성돼가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스토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데이아르드 샤르뎅이라는 우리 환경을 공부하는 신부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데이아르드 샤르뎅이라는 신부님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신부는 토마스 베리라는 신부님. 지금도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캐나다에 있어요. 내가 97년도에 토론토 세미나 참석을 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저분은 정말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조금 해보는데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설명을 참 잘하시면서 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만나서 난 한국에서 온 신부인데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지구를 움직이는 500인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죠. 어쨌든 그 역사로 본다면 지금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자아,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닌 상태에 지금 지구의 역사는 발전하고 굉장히 좋아진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좋아지다 보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인간이 이제 너무, 내가 아까 너무 앞서 나가듯이 인간도 너무 앞서 나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착취하느냐.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 우리들 인간까지는 해방이 됐는데 누가 해방이 못된 거예요? 자연이 해방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애를 써야 되냐. 우리 인간이 해방을,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온 누구? 여성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은 사실은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레이첼 카슨이라고 여러분들 침묵의 봄 쓴 분 계시죠? 여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테오콜 분도 여성이에요.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섬세하고 자연친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는 여성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운동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신부들이 막 나서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나서는 게. 그리고 이제는 신부에 의존하는 시즌 끝났어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는 거 군에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 신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생태마을의 회원들 회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찾아와요. 신부님 제가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다 박사야 다. 다 석사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고 석사예요. 그러니 신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협조의 시대. 협조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잖아요. 이 기술도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고 이게 다 변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큰 숙제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리어댑테이션이에요. 리어댑테이션. 재적응. 이게 교회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구약시대는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나 설화를 야외신앙에 접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다 나온 얘기를 그 안에 다 끌어들여서 야외신앙하고 합칩니다. 그래갖고 그걸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접목이에요. 접목. 리어댑테이션이에요. 재적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바오로는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와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싹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리어댑테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또 리어댑테이션을 해요. 로마가 410년에 불타버립니다. 고투지기 다 불태워버려요.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아구스티누스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요. 신국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요. 이제까지는 인간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추잡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는 하느님이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나온 책이 신국론이에요. 그 책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요? 다시 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황님이 모든 황제들을 임명하는 정도까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가 끌고 나갔다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너무 하느님 중심으로 막 몰고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든지 죄 속에 살고 하느님 속에서 살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카치오라든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옵니다. 휴머니즘을. 인간 중심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가냐. 그래갖고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교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인간하고 같이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그걸 끌고 리어댑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교회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몰아찹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자꾸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그러면서 이제 안티클레리즘이라는 게 서판 성직자주의가 생겨요. 성직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제 불란서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불란서도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필리핀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터지면 지구는 한 화산이 터지면 어떤 연관성이냐면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올라가서 뭐를 막냐면 태양을 막아버려요. 태양빛을. 태양빛을 막아버리면 지구 기온이 떨어집니다.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가 7년 동안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막 5월에도 6월에도 막 눈이 오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파고 굶어 죽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말이야 앙 또 안 했다 하고 그다음에 무슨 추경하고 막 거기서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죽는데도 그냥 무슨 케이크나 먹고 이러고 그리고 다 죽어 가는데도 딱 두 부류만 안 굶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 부류만 안 굶어요. 아주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때려 죽인 게 신부님들 그다음에 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불란서의 교회 모든 재산은 정부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교회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파리외방정교회만 몰수하지 않았어요. 왜? 니네들은 선교하러 나가고 죽으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니네들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파리외방정교회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파리외방정교회 재산이 제일 많아요. 외국에서도 제일 파리외방정교회 많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살면 안 건드려요. 우리가 딴 길로 셀 때 교회한테 세상에 돌을 던지는 거지 교회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카나리아의 역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실히 하면 돌을 던질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어디로 빠지는 거냐 조금 있으면 빠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공산혁명이 사장 이제 막 부르조화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도 교회는 배가 부른 상태예요. 배가 불러갖고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앞편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리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 휴머니즘을 부르지지만 휴머니즘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우면 노동자한테 가서 문제를 노동자들하고 해결해야지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리어댑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에 1세기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공산주의 1850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80년, 90년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부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다 뺏겼잖아요. 지구의 반을 뺏겼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 1세기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2000년을 이어온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죠. 그래갖고 한국에 천주교가 딱 등장을 해서 20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어? 처음에 안 죽으려고 여기저기 산속으로 다 들어갔죠? 처음에는 다 학자집 자식이었단 말이야. 잘 배웠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시대까지 암흑을 맞아요.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해요. 1950년대까지 천주교는 암흑기였어. 암흑기. 그리고 천주교 믿으면 다 죽는다고 해서 천주교 교우들은 다 쉬쉬해서 지금도 자기 천주교 믿는 거 그 전통 이어받아서 쉬쉬하잖아. 지금도. 성호도 어디 가면 안 긋고. 그게 이 슬픈 역사의 잔재야. 잔재 여러분들. 그런데 1950년대부터 방인사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방인사제가.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었으면서 유신헌법의 정의구현 4재단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또 누구한테 몰려들기 시작해? 천주교회를 믿고 천주교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의 역할을 안 하면 안 따라오고.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오공이 들었으면서 김승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김승호 신부님 박종철 사건, 6.29 선언 이렇게 낼 때까지 우리 천주교가 협격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종교 신뢰도 1위가 뭐야? 천주교. 그다음에 제일 믿을 만한 직업인 1위가 신부. 추기경님,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1위가 추기경님. 그거를 계속 고수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교황님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천주교가. 왜 길을 잃어버렸냐? 갑자기 너무 교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려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리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교우들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천주교의 붐을 잃기 시작해요. 무슨 붐을 잃기 시작하냐면 성당 짓는 붐을 잃기 시작해요. 분가하는. 이게 우리 수원교가 가장 전국 교우 중에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로 몰려오니까 참 우리 수원교 오신 분들도 다 불쌍해요.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분당 하나 생긴다. 그러면 성당 10개 줘야 되니 그거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동탄회는 또 왜 해갖고. 동탄회 또 하면 거기다 또 해야 되고. 광교 신도시 또 생기고 광교 신도시 해야 되고. 판교에 되면 판교에 되고. 참 이렇게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교우들을 수용은 해야 되겠고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큰 숙제인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일 천주교의 불만이 뭐냐면 띠둘르고 선교하러 나가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띠둘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른 양 찾기, 쇠 양 찾기, 헛 양 찾기 이런 양 찾기 운동 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 양을 찾고 쇠 양을 찾고 헛 양을 다 찾아갖고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맨날 성당 붕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른 양, 쇠 양, 헛 양이 길거리에서 찾을 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쌀쌀 맞아. 천주교우들 쌀쌀 맞아, 안 쌀쌀 맞아요? 쌀쌀 맞아. 개신교는 가면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올 때는 띠둘르고 오시라고 그러고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차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쌀쌀 맞으냐면 내가 안양 비산동 성당 보좌신부 할 때 형제 하나가 교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술을 먹고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마누라가 자기가 성당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10년 동안을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당 그래든 마누라를 위해서 큰 선심 쓰고 성당에 나왔대요. 성당에 나왔는데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앉는 거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누라 기도문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렇게 감추더래요. 좀 같이 보고 하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배우려는 거야.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눈 넘어 배웠다는 거야.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배웠다는 거야. 누구 하나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도 힘들게 배워라 이거야. 이렇게 힘들는데 들어와서 이른냥 헌냥 쎄양 찾으면 뭐하냐는 말이야. 막상 들어와 보면 황냥한데 그러니까 교우들의 25%만 주일미사를 참여를 하고 75%가 성당에 안 오는 거예요.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적으로 빨리 쇄신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섬겨라. 이 섬김의 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제 복음에도 그랬잖아.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도 그때 얘기 안 하고 다시 이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불러갖고 높은 자리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란다. 사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 섬기로 온 거다.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하느냐 난 죽어서까지 섬기려고 온 거다. 그렇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른냥, 쎄냥, 헌냥 찾아와 보십시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이 거의 나왔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성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자식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는 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야. 우리나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느냐 하면 내가 프라이브루그에 독일 프라이브루그에 시청에 우리 거기 공부하는 신부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시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환경운동 시스템을 다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관람을 했는데 규모가 어느 만한 집이냐면 한 40평, 한 5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경운동 단체야. 그런데 가보니까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야.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에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7만 명인가 8만 명이라는데 그 프라이브루그시 그 근처에 후원회원만 40만 명이야. 누가 다 후원회원 들겠어요? 다 주부들이 드는 거예요. 다 주부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후원회원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애 학원 보내야지 아파트 빨리 당첨해야지 사회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애 자기 애는 유학 보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거 후원회원 얼마나 해? 5천 원, 만 원 하는 거. 그거 아까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언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걸. 내가 캐나다에 환경세미나 참석을 해봤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회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 꽃길, 애가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이 동네에 무슨 꽃이 심어주면 좋고 저기 무슨 꽃이 심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갖고 돈이 없어. 그럼 시청에 쫓아간대요. 자, 그 길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니네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꽃을 다 심겠다. 그래갖고 따져갖고 다 해갖고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새끼 하나만 공부 잘하면 돼. 내 새끼만 서울대학 가면 돼. 그런데 무슨 꽃길,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오는데 무슨 꽃이 폈는지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원 코스는 알아도 거기에 뭐가 심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나 태풍이 오기를 하나. 여러분들 일본은 1년에 태풍이 15개, 20개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 제수저 오면 안 오는 해도 있어요. 작년에도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제주도 스쳐 지나가고. 하나 오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본, 중국, 대만 맨날 태풍 지나갑니다. 태풍이 오나? 지진이 있나? 얼마나 살기 좋아요. 국민들 똑똑해고 물건 잘 만들고 수출 잘하고.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내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서력이다. 주부들이 내 변화의 주체서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좀 놔주고 여자도 좀 신부가 좀 돼서 좀 이렇게 잘 해봐요. 어떻게. 시집올 때 그런 신부 말고 환경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준 게 뭐가 있죠? 제체를 하는 얘기지만 햇빛, 공기, 물, 땅 공짜로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짜로 주는 거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 공짜로 쓰세요 안 쓰세요? 돈 내죠? 거기 중앙은 안양 중앙은 한 평이 얼마나 해요? 500만 원, 1000만 원 시장은 한 1000만 원 넘을걸? 서울은 전체가 1000만 원 넘었다며요. 우리 평창은 공짜로 쓰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평창은 한 평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보다 중앙이 200배 멸망에 가까운 동네예요. 뭐 하러 거기서 살아? 빨리 땅 팔고 어디로 이사 와요? 평창으로 이사 오세요. 이게 도시에서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 국가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럽에서 하는 운동이 어메니티 운동이에요. 어메니티 운동. 시골에 가서 살기 운동이에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그런 경제학자도 있어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교통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학교 문제 다 해결돼요. 서울, 경기도에서 200만만 빠져나가봐요. 교통이 막히게 해서 뭐가 막히겠어요. 그럼 시골은 시골대로 균형 발전되고 여러분들 제가 평창 영월 정선 다니면서 폐허 많습니다. 폐허가 왜 그렇게 서울로만 몰려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흙을 밟아요 안 밟아요? 흙을 안 밟아요. 딱딱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밟는 거예요. 그 정신감정 해보면 반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반 이상이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감정 해보면 멘탈 테스트 해보면 50%가 제정신이 아니래요. 혹시 난 그래도 제정신이다.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런 분이 완전히 돌으신 분이에요. 왜 완전히 돌았어? 여러분들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가 YTN 사회뉴스 한 시간만 보게 해보세요. 그럼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돌았어? 지금 왜 안 돌아 그런 거 보고 벌써 돌아 있는데 뭘 또 돌아. 벌써 돌아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족 피정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족 피정을 와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이들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양에 200명이 왔는데 18년 동안 이 지구에서 살면서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별자리 관측하는 시간인데 별똥별을 보는데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 엄청난 우주 공간에서 그 별똥별이 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행운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요. 별똥별 타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 정도로 아주 실감 느낀다니까요. 실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평창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물을 돈 주고 사서 쓴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물 돈 주고 사서 써요 안 써요? 하느님이 공짜로 내려주시는 빈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고 돈을 주고 사 먹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한 위기예요. 이제는 수돗물도 이제 아리수 그것도 저기 뭐야 넣어서 이제 판대잖아요. 아리수도.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깨끗한 물이 뭐예요? 수돗물, 정수기물, 약수물에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에요. 왜냐하면 수돗물에는 0.05ppm의 CL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가끔 수돗물에 대장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극히 드문 예고 제일 위험한 건 지하수예요. 지하수 우리가 소독하거나 이래지 않은 몸은 이질 걸리는 이유가 다 지하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수돗물은 안 먹고 어떻게 약수물이라고 막 그런 거 해갖고 이질 걸리고 그런 거 그냥 벌컥벌컥 먹는단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대장균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큰일 한번 보면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4조 6천만 마리가 나와요.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 대장균이 나오는 거 대장균이. 그러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대장균이 수돗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링 제도 안 하고 필터 교환해 주지 않으면 대장균 증식 금방 해버려요.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야.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 국민의 0.1%인가 2%만 수돗물 먹고 나머지는 다 땀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땀물 다 먹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일 깨끗한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자 땅 돈 주고 써 물 돈 주고 써. 그 다음에 공기 돈 주고 마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설악산 공기 제주도 공기 다마다 팝니다. 저녁에 애들이 정신 맑아지는 공기하고 천 원짜리 사서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파는 거 아시죠? 내가 청담동 성당에 한 번 환경 강의 전부 다 가서 이제 공기 사 먹는 한 3년 전인가 공기 사 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청담동에서 그러더라고 벌써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기를 사 먹는다. 이거 제가 이제까지 막 어렵게 얘기한 얘기 다 까먹고 이거 벌써 4개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 3개 돈 주고 사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네 번째 햇빛을 돈 주고 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햇빛 마음대로 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원에 내가 분당 율동공원에 분당에서 본당신부할 때 경기도 광주에서 본당신부할 때 율동공원에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외계인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책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거 하고 그게 외계인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벌써 이게 우주에 있는 어떤 별로 변행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 그 패션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오전충 파괴라는 게요. 우리가 25km 성층권에 있는 오스리라는 막이 이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42억 년 동안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 100년 만에 다 깨버려요. 뭘로? 스프레이로 100년 만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냉매제로 냉장고 냉매제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남극의 공기층이 열쓭니다. 그러니까 남극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그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피부암 환자들 많고 거기에 양들이 눈 멀어서 죽어서 그 양들 껍데기는 전부 다 벗겨서 양 멀어서 쓰고 살은 전부 다 어디다 보냈어? 영국으로 수출했어. 그래갖고 그거 막 갈아갖고 막 소한테 먹였어. 풀 먹는 소한테 고기를 먹이니 그게 소가 제정신이겠어요? 안 제정신이겠어요? 그게 미친 거. 그게 광우병이에요. 소는 뭘 먹어야 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살찌려고. 이게 모든 근원은 다 누구한테 생긴 거야? 우리 인간한테 생긴 거야. 그 인간의 병을 치료해 주는 공동체가 누구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치료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썩은 거를 다 소금을 뿌려갖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야. 우리 남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건물 짓다 망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이 뭐 짓다 망했어요? 베드로 성전 짓다 망합니다. 베드로 성전 짓다 누가 뛰쳐나가요? 루터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개신교가 5억 아니야. 5억 6천인가 그래. 세계 전체의 개신교가 뛰쳐나가고 5억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가톨릭이 11억인가 그런데 반쪽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그러니까 제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 짓다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려 불교가 왜 망했어? 고려가 왜 망하게 돼? 절 짓다 망한 거예요. 절 짓다. 왜냐하면 절을 지면 세금을 안 내도 됐거든요. 그때. 그냥 막 너도 나도 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려서 무너진 거예요. 인도가 타지말, 마누라 무덤 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이게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정신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허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곧 성전이고 그게 곧 세상의 빛이고 그게 곧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의 소금의 역할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자연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생명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보구마학교 학생들 이 학교 졸업하고 단순히 학교 졸업했다 이걸로 끝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 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이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 천주교는 지금 주교의 환경위원회에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해요. 우리 원주교고 이동훈 신부가.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우리 농촌 살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때 94년도에 우르가인드 나온다랄 때 정말로 뜻있게 했단 말이야. 그러한 다음에 대구에는 정원교 신부가 또 열심히 푸른 평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정의로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전라도에는 문교원 신부님이 또 열심히 하고 우리 천주교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자연히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한 8주에 걸쳐서 사실은 왜 교회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사실은 다 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환경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가 환경인데 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해하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라는 한자를 보면 마루종. 마루종의 가르칠 교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가택, 종가택 그러죠? 최고 높은 집이라는 거야. 종교가 뭐야? 최고 높은 가르침이야. 최고 높은 가르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초창기의 광부들이 지하깽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어깨에 얹고 내려갑니다. 지하깽도에. 지하깽도에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깽도에 가서 유황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아황산가스 냄새를 맡고 얘네들이 픽 쓰러져요. 그럼 광부들이 이게 위험신호다.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 사진을 보면 쫙 있는데 꼭 카나리아 사진을 어깨에 딱 있는 그런 광부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만큼 카나리아는 뭐야? 생명의 신호야. 생명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시그널.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새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명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보호되는 거야. 그럼 지구라는 이 공동체 카나리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생명의 시그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참 기가 막히죠. 산상설교 하시죠. 마태호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설교예요. 갈릴레아 호수가 쭉 내려다 보이는 데서 정말 아름답죠. 해가지고 더위가 싹 가실 때 사람들 딱 앉혀놓고 당신이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뭐냐면 진복 8단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해라. 마음이 오는 사람 깨끗해라. 깨끗한 사람 행복하여라.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일단 행복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마태호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벗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어요. 등경을 켜서 대빡에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경을 켜서 어떻게?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이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너희의 그런 착할 행시를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인들한테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것보다 종교인들한테 하는 게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 어디 가면 거의 무사통과해요. 우리 신부들보다 수녀님이 더 좀 값이 높은가 봐. 우리 신부들은 이렇게 로망 칼라 차도 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수녀님만 타면 가시라고.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앉아계신데 어디 면허증을 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계신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내가 나이가 스물일곱 여덟 때 내가 신부가 된, 저는 좀 일찍 됐어요. 신부가 일찍 됐는데 내가 참 놀라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목욕탕을 이렇게, 나는 취미가 목욕이 취미인데 목욕탕에 이렇게 가서 앉아있는데 딱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목탕 안에서 다 빨개 벗고 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딱 탕에서 일어나더니 아유 신부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시장님이야. 그때 광명 시장님이야.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국장들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아니 지장이 일어났고 새파란한 애한테 절을 하니까 뭔지 모르고 다 일어난 사람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 내서. 그들이 이렇게 어린 신부한테 신부님이라고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눈이 어두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 때 한 번 주의라고 나와서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틀린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원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기네들이 세상에 자꾸 썩고 부패해.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소금이 돼서 썩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고 수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안 해버립니다. 지금 지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세 시기를 거치는데 지금은 신생대의 맨 마지막 시기로 봅니다. 신생대의 맨 마지막에 탄생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최고 정점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 중에 진짜 정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그게 완성품에 가까워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이브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그 다음에 창조된 게 누구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완벽한 게 누구야? 이브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이젠 바야흐로 여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 할 날이 얼마 남았을지 나도 잘 몰라. 언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가 미국 가고 없는 우리 양 신부님, 옛날에 교도소 사목한 신부님. 중학교 복사, 여자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난 커서 신부된다. 걔네들 머릿속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남자만 신부가 돼야 되느냐? 난 커서, 중학교에 가. 난 커서 뭐가 되겠다? 신부가 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에 지구에도 관심이 없었고 우주에는 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몰라요? 유명한 얘기인데 갈릴레오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어요.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면 신부까지는 몰라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부였어요. 신부.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주도를 해서? 신부가 주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코페르니쿠스 때까지 누가 세상을 주도해왔느냐? 신부가 천체, 천문학자이면서, 수사학자면서, 강론가면서, 언어학자면서, 역사학자면서 신부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 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있고 난다음부터 이게 세상은 전환을 했는데 교회는 거꾸로 전환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져요. 성서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문이 전부 다 나눠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전문적인 조언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빛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그들이 그런 학문을 한다고 살아가는 거하고 연관 없는 게 아니잖아. 다 살아가는 거에 연관이 있고. 결국은 하느님의 질서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질서가 다 망가진 게 500년 만에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결국은 주님의 질서를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불러냐냐면 타이타닉 비극이라고 그래요. 1890년대에, 1800년대 맨 마지막에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그런데 우기고 떠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뻔히 침몰할 걸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은 기상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2100년에는. 6도 올라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긴 건지는 모르지만 45억 년의 지구 역사를 보면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침몰할 거다, 침몰할 거다, 그리고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지금부터, 지금부터 굉장히 재미나요. 나만 재미난지는 모르지만 재미납니다. 인류 역사, 그 전 역사는 공룡의 역사 말고 인류 역사만 딱 보면요. 제일 먼저 신이 이 세상을 통치랍니다. 뭐든지 신한테 물어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항상 뭐가 나와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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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제들이 항상 나와서 항상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고구려 시대만 해도 누구 중심이야? 신 중심이에요. 태왕사신기, 전 많이 못 봤는데 태왕사신기도 전부 다 누구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래? 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였어요?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 완전히 구속돼서 신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 신이 우리한테 모두 이렇게 다 지배를 할 수 있나? 우리가 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신으로부터 해방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제 중심을 돼? 왕이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왕. 그래갖고 파라오 같은 경우는 지가 신이라고 그래. 사람이면서도. 그래갖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왕이. 왕이 다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유인이든 노예든 거의 자유가 없었어. 다 왕 중심으로. 그냥 왕이 죽자 그러면 다 같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 대전 못 받았던 거죠. 왕이 중심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중심으로 되냐면 영주 중심으로 이제 분권화가 됩니다. 영주들이 딱 권력을 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제 좀 위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어느 영주 우리가 말하는 백작 공장 뭐 이런 그런 영주들 중심으로 쫙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권력이 어떻게 돼? 많이 분산됐죠. 아니 신에서부터 왕으로 분산되다가 왕에서 영주로 분산되니 얼마나 많이 분산이 된 거예요. 영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로 내려가냐면 사장한테 내려가요. 부르조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은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그래갖고 이제 1800년대부터 누가 완전히 실권을 잡아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팔자 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한둘이야.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어. 사장 평민까지 다 내려왔어. 평민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레테아리아 노동자들이 니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게 공산혁명이에요. 이거는 공산혁명은 단순히 무슨 다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남자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노동자의 해방에 남자의 해방인 동시에 누구의 해방이야? 노동자의 해방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지.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여성이 해방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 해방됐는데 왕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주로부터 해방되고 사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남자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유일한 칭이 누구야? 여자들이 이제까지는 성적인 도구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다. 이러면서 여자의 해방이 이제 온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여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미만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북미만. 많은 대륙 중에 북미와 여성 대륙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천이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북미는 조금 나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해방이 된 거예요. 여성이 해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왕시대에 노예 있었죠. 제가 요즘 박경리 씨 토지를 21권을 전권을 다시 읽고 있는데 정말로 인간대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종들. 그렇죠? 지금 종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역사의 줄거리에 보면 지금 여자들이 이 시간이 어딜 지금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어. 시대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로워진 거예요. 점점 시대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역사로 보면 성숙돼가고 완성돼가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스토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데이아르드 샤르덩이라는 우리 환경을 공부하는 신부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데이아르드 샤르덩이라는 신부님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신부는 토마스 베리라는 신부님. 지금도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캐나다에 있어요. 내가 97년도에 토론토 세미나 참석을 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저분은 정말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조금 해보는데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설명을 참 잘하시면서 나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만나서 나는 한국에서 온 신부인데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지구를 움직이는 500인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죠. 어쨌든 그 역사로 본다면 지금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자아,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닌 상태에 지금 지구의 역사는 발전하고 굉장히 좋아진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좋아지다 보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인간이 이제 너무 내가 아까 너무 앞서 나가듯이 인간도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착취하느냐.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 우리들 인간까지는 해방이 됐는데 누가 해방이 못된 거예요. 자연이 해방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애를 써야 되냐. 우리 인간이 해방을,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온 누구? 여성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은 사실은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레이첼 카슨이라고 여러분들 침묵의 봄 쓴 분 계시죠? 여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테오콜 분도 여성이에요.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섬세하고 자연친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는 여성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운동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신부들이 막 나서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나서는 게 그리고 이제는 신부에 의존하는 시즌 끝났어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는 거 군에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 신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생태마을의 우리 회원들 뭐 저기 회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찾아와요. 신부님 제가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다 박사야 다. 다 석사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고 석사해요. 그러니 신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협조의 시대. 협조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잖아요. 이 기술도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고 이게 다 변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큰 숙제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리어댑테이션이에요. 리어댑테이션. 재적응. 이게 교회 최고의 장점입니다. 구약시대는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나 설화를 야외신앙에 접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구약시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뭐 노아의 홍수 뭐 다 나온 얘기들 다 나온 얘기를 그 안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야외신앙하고 합칩니다. 그래갖고 그걸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접목이에요. 접목. 리어댑테이션이요. 재적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바오로는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와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싹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리어댑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또 리어댑테이션을 해요. 로마가 410년에 불타버립니다. 고투지기 다 불태워버려요.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아구스티누스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요. 신국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요. 이제까지는 인간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추잡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는 하느님이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나온 책이 신국론이에요. 그 책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요? 다시 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황님이 모든 황제들을 임명하는 정도까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가 끌고 나갔다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너무 하느님 중심으로 막 몰고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든지 죄 속에 살고 하느님 속에서 살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카치오라든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옵니다. 휴머니즘을. 인간 중심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가냐. 그래갖고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교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인간하고 같이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그걸 끌고 리어댑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교회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몰아챕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점점점점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자꾸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그러면서 안티클레리즘이라는 게 서판 성직자주의가 생겨요. 성직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제 불란서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불란서도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필리핀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터지면 지구는 한 화산이 터지면 어떤 연관성이냐면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올라가서 뭐를 막냐면 태양을 막아버려요. 태양빛을. 태양빛을 막아버리면 지구 기온이 떨어집니다.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 흉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가 7년 동안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막 5월에도 6월에도 막 눈이 오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파고 굶어 죽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말이 앙 또 안 했다 하고 그다음에 무슨 추경하고 막 거기서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죽는데도 그냥 무슨 무슨 케이크나 먹고 이러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도 딱 두 부려만 안 굶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 부려만 안 굶어요. 아주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때려 죽인 게 신부님들 그다음에 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불란서의 교회 모든 재산은 정부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교회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파리 외방정교회만 몰수하지 않았어요. 왜? 니네들은 선교하러 나가고 죽으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니네들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파리 외방정교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파리 외방정교회 재산이 제일 많아요. 외국에서도 제일 파리 외방정교회 많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살면 안 건드려요. 우리가 딴 길로 셀 때 교회한테 세상에 돌을 던지는 거지 교회가 자기 역할 충실히 카나리아의 역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실히 하면 돌을 던질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어디로 빠지는 거냐 조금 있으면 빠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공산혁명이 사장 이제 막 부르조아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도 교회는 배가 부른 상태예요. 배가 불러서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앞편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리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 휴머니즘을 부르지지만 휴머니즘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우면 노동자한테 가서 문제를 노동자들하고 해결해야지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환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리어댑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에 1세기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공산주의 1850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80년, 90년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부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다 뺏겼잖아요. 지구의 반을 뺏겼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 1세기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 거예요. 우리 주님의 2000년을 이어온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죠. 그래갖고 한국에 천주교가 딱 등장을 해서 20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어? 처음에 안 죽으려고 여기저기 산속으로 다 들어갔죠? 처음에는 다 학자집 자식이었단 말이야. 잘 배웠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시대까지 암흑을 맞아요.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해요. 1950년대까지 천주교는 암흑기였어. 암흑기. 그리고 천주교 믿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천주교 교우들은 다 쉬쉬해갖고 지금도 자기 천주교 믿는 거 그 전통 이어받아갖고 쉬쉬하잖아. 지금도. 성호도 어디 가면 안 긋고 그게 이 슬픈 역사의 잔재야. 잔재 여러분들. 그런데 1950년대부터 방인사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방인사제가.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 들었으면서 유신헌법에 정의구현사제단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핸 거야 안 핸 거야? 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또 누구한테 몰려들기 시작해? 천주교회를 믿고 천주교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의 역할을 안 하면 안 따라오고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오공이 들었으면서 김승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김승호 신부님 박종철 사건 그다음에 6.29 선언 이렇게 낼 때까지 우리 천주교가 협격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종교 신뢰도 1위가 뭐야? 천주교 그다음에 제일 믿을 만한 저기 뭐야 직업인 1위가 신부 추기경님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1위가 추기경님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교황님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천주교가 왜 길을 잃어버렸냐? 갑자기 너무 교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려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리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교우들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천주교의 붐을 잃기 시작해요. 무슨 붐을 잃기 시작하냐면 성당 짓는 붐을 잃기 시작해요. 분가하는 우리 수원교가 가장 전국 교우 중에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로 몰려오니까 참 우리 수원교 오신 분들도 다 불쌍해요.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분당 하나 생긴다. 그러면 성당 10개 줘야 되니 그거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동탄회는 또 해갖고 동탄회 또 하면 거기다 또 해야 되고 광교 신도시 또 생기고 광교 신도시 해야 되고 판교에 되면 판교에 되고 참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교우들을 수용을 해야 되겠고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큰 숙제인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일 천주교의 불만이 뭐냐면 띠둘르고 선교하러 나가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띠둘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른 양 찾기 쎄 양 찾기 헛 양 찾기 뭐 이런 양 찾기 운동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 양을 찾고 쎄 양을 찾고 헛 양을 다 찾아갖고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맨날 성당 분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른 양 쎄 양 헛 양이 막 길거리에서 찾을 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쌀쌀 맞아. 천주교우들 쌀쌀 맞아? 안 쌀쌀 맞아요. 쌀쌀 맞아. 개신교는 가면 막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올 땐 띠둘르고 막 오시라고 그러고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쌀쌀 맞으냐면 내가 안양 비산동 성당 보좌신부 할 때 형제 하나가 교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술을 먹고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마누라가 자기가 성당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10년 동안을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당 마누라를 위해서 큰 선심 쓰고 성당에 나왔대요. 성당에 나왔는데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앉는 거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누라 기도문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렇게 감추더래요. 좀 같이 보고 하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배우려는 거야.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눈 넘어 배웠다는 거야.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배웠다는 거야. 누구 하나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도 힘들게 배워라 이거야. 이렇게 힘든데 들어와서 이른냥 헌냥 쎄양 찾으면 뭐하냐 말이야. 막상 들어와 보면 황냥한데 그러니까 교우들의 25%만 주일미사를 참여를 하고 75%가 성당에 안 오는 거예요.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적으로 빨리 쇄신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섬겨라. 이 섬김의 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제 복음에도 그랬잖아.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냐.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도 그때 얘기 안 하고 다시 이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불러갖고 높은 자리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란다. 사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 섬기로 온 거다.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하느냐. 난 죽어서까지 섬기려고 온 거다. 그렇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른냥 쎄냥 헌냥 찾아와 보십시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이제 답이 거의 나왔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성이 여성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자식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는 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야. 우리나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느냐 하면 내가 프라이브루그에 독일 프라이브루그에 시청에 우리 거기 공부하는 신부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시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환경운동 그 시스템을 다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관람을 했는데 규모가 어느 만한 집이냐면은 한 40평 한 50평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경운동 단체야. 그런데 가보니까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야.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에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7만 명인가 8만 명이라는데 그 프라이브루그시 그 근처에 후원회원만 40만 명이야. 누가 다 후원회원 들겠어요? 다 주부들이 드는 거예요. 다 주부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후원회원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학원 보내야지 아파트 빨리 당첨해야지 사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자기 애는 유학 보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거 후원회원 얼마나 해요? 5천 원 만 원 하는 거 그거 아까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언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걸. 내가 캐나다에 환경세미나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회의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꽃길 애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이 동네에 무슨 꽃이 저긴 심어주면 좋고 저긴 무슨 꽃이 심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갖고 돈이 없어 그럼 시청에 쫓아간대요 자 그 길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니네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꽃을 다 심겠다 그래갖고 따져갖고 다 해갖고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새끼 하나만 공부 잘하면 돼 내 새끼만 서울대학 가면 돼 그런데 무슨 꽃길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오는데 무슨 꽃이 폈는지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학원 코스는 알아도 거기에 뭐가 심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나 태풍이 오기를 하나 여러분들 일본은 1년에 태풍이 15개 20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제수저 오면 안 오는 해도 있어요 작년에도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제주도 스쳐 지나가고 하나 오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일본 중국 대만 맨날 태풍 지나갑니다 그 태풍이 오나 지진이 있나 얼마나 살기 좋아요 국민들 똑똑해고 물건 잘 만들고 수출 잘하고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내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서력이다 주부들이 내 변화의 주체서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좀 놔주고 좀 여자도 좀 신부가 좀 돼갖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잘 해봐요 좀 어떻게 네? 시집올 때 신부 아 시집올 때 신부 그런 신부 말고 네 네 네 자 환경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준 게 뭐가 있죠? 제체를 하는 얘기지만 햇빛 공기 물 땅 공짜로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짜로 주는 거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 공짜로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돈 내죠? 거기 중앙은 안양 중앙은 한 평이 얼마나 해요? 500만 원 천만 원 그 시장은 한 천만 원 넘을 걸 서울은 뭐 전체가 천만 원 넘었다며요 우리 평창은 공짜로 쓰라고 그러는 걸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평창은 한 평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보다 중앙이 200배 멸망에 가까운 동네예요 뭐하러 거기서 살아? 빨리 땅 팔고 어디로 이사와요? 평창으로 이사 오세요 이게 도시에서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 국가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럽에서 하는 운동이 어메니티 운동이에요 어메니티 운동 시골에 가서 살기 운동이에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그런 경제학자도 있어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교통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학교 문제 다 해결돼요 서울, 경기도에서 200만만 빠져나가봐요 교통이 막히게 해서 뭐가 막히겠어요 그럼 시골은 시골대로 균형 발전되고 여러분들 제가 평창 영월 정선 다니면서 폐허 많습니다 폐허가 왜 그렇게 서울로만 몰려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흙을 밟어요 안 밟어요? 흙을 안 밟어요 딱딱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밟는 거예요 그 정신감정에 보면 반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반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감정에 보면 멘탈 테스트 해보면 50%가 제정신이 아니래요 혹시 난 그래도 제정신이다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런 분이 완전히 돌으신 분이에요 왜 완전히 돌았어? 여러분들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가 YTN 사회뉴스 1시간만 보게 해보세요 그럼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돕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돌았어? 지금 왜 안 돌아 그런 거 보고 벌써 돌아 있는데 뭘 또 돌아 벌써 돌아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족 피정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족 피정을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양에 200명이 왔는데 18년 동안 이 지구에서 살면서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자리 관측하는 시간인데 별똥별을 보는데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 엄청난 우주 공간에서 그 별똥별이 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행운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요 별똥별 타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 정도로 아주 실감 느낀다니까 실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평창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물을 돈 주고 사서 쓴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물 돈 주고 사서 써요 안 써요? 하느님이 공짜로 내려주시는 빈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고 돈을 주고 사먹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한 위기예요 이제는 수돗물도 이제 아리수 그것도 저기 뭐야 넣어서 이제 판대잖아요 아리수도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깨끗한 물이 뭐예요? 수돗물, 정수기물, 약수물에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에요 왜냐하면 수돗물에는 0.05ppm의 CL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가끔 수돗물에 막 대장균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극히 드문 예고 제일 위험한 건 지하수예요 지하수 우리가 소독하거나 이래지 않아 먹으면 이질 걸리는 이유가 다 지하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수돗물은 안 먹고 어떻게 약수물이라고 막 그런 거 해갖고 이질 걸리고 그런 거 그냥 벌컥벌컥 먹는단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여러분들 대장균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큰일 한번 보면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4조 6천만 마리가 나와요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 대장균이 나오는 거 대장균이 그러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대장균이 수돗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링 제도 안 하고 필터 교환해 주지 않으면 대장균 증식 금방 해버려요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국민의 1%인가 2%만 수돗물 먹고 나머지는 다 딴 물 먹는다는 거에요 왜? 딴 물 다 먹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일 깨끗한 물 안 먹는 거에요 자 땅 돈 주고 써 물 돈 주고 써 그 다음에 공기 돈 주고 마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설악산 공기, 제주도 공기 다마다 팝니다 저녁에 애들이 정신 맑아지는 공기하고 천 원짜리 사갖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파는 거 아시죠? 내가 청담동 성당에 한번 환경 강의 전부 다 가서 이제 공기 사 먹는 한 3년 전인가 공기 사 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청담동에서 그러더라고 벌써 사 먹고 있다는 거에요 공기를 사 먹는다 이거 제가 이제까지 막 어렵게 얘기한 얘기 다 까먹고 이거 벌써 4개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 3개 돈 주고 사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끝난 거에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에요 네 번째 햇빛을 돈 주고 쓴다 그러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햇빛 마음대로 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원에 내가 분당 율동공원에 분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 경기도 광주에서 본당 신부할 때 율동공원에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외계인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책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거 하고 그게 외계인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벌써 이게 우주에 있는 어떤 별로 변행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패션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오전충 파괴라는 게요 우리가 25km 성층권에 있는 오스리라는 막이 이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42억 년 동안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 100년 만에 다 깨버려요 뭘로? 스프레이로 100년 만에 다 깨버리는 거에요 에어컨 냉매제로 냉장고 냉매제로 이걸 다 깨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남극의 공기층이 엽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그 구멍이 뚫려 버린 거에요 거기에 피부암 환자들 많고 거기에 양들이 눈 멀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양들 껍데기는 전부 다 벗겨가지고 양모로 쓰고 살은 전부 다 어디다 보냈어? 영국으로 수출했어 그래갖고 그거 막 갈아가지고 막 소한테 먹였어 풀먹는 소한테 그 저기 뭐야 이 고기를 먹이니 그게 그 소가 제정신이겠어요? 안 제정신이 그게 미친 거 그게 광우병이에요 소는 뭘 먹어야 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살찌려고 이게 모든 근원은 다 누구한테 생긴 거야? 우리 인간한테 생긴 거야 그 인간의 병을 치료해 주는 공동체가 누구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치료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썩은 거를 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누구에요? 교회에요 우리야 우리 남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건물 짓다 망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이 뭐 짓다 망했어요? 베드로 성전 짓다 망합니다 베드로 성전 짓다 누가 뛰쳐나가요? 루터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개신교가 5억 아니야? 5억 6천인가 그래 세계 전체 개신교가 뛰쳐나가고 5억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가톨릭이 11억인가 그런데 반쪽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그러니까 제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이유가 그거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 짓다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려 불교가 왜 망했어요? 고려가 왜 망하게 했어요? 절 짓다 망한 거예요 절 짓다 왜냐하면 절을 지면 세금을 안 내도 됐거든요 그때 그냥 막 너도 나도 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려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인도가 타지말 마누라 무덤 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이게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정신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허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에요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곧 성전이고 그게 곧 세상의 빛이고 그게 곧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의 소금의 역할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자연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생명질서를 보존함으로써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음학교 학생들 이 학교 졸업하고 단순히 학교 졸업했다 이걸로 끝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 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이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 천주교는 지금 주교의 환경위원회에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해요 우리 원주교고 이동훈 신부가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우리 농촌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그때 94년도에 우루가인드 나온다랄 때 정말로 뜻있게 했단 말이야 그러한 다음에 대구에는 정원교 신부가 또 열심히 푸른 평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정의로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전라도에는 문교원 신부님이 또 열심히 하고 우리 천주교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자연히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